이벤틴 외국어 고등학교 교학상장 EBS 화이팅! 화이팅! EBS 최고예요! 역시 저 친구가 아이고 아까 그 친구 아니야 그래 또 와서 한 번 한 번 해 이벤트 진짜 딱! 이벤트 진짜 딱 재밌어요! EBS 최고예요! 한 번 들어가자고 또 들어가자 그럼 안 들어갈래? 안 들어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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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1분 1분? 안 되겠다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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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들어갔다 또 한 번 자 승방 투어 한 번 더 하고 지금 음악 나오고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돼요? 주문들 해주세요 아나운서님 진짜 재밌으시고 EBS 라디오 짱 재밌어요 EBS 최고 미치원 외국어 고등학교 교학상장 최고 너무 좋으세요 예쁘세요 짱짱짱 선생님 또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아름다 앞으로 기택급이십니다 아주 미래가 밝아요 자 미치원 외국어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가자 나가자 나가자 자 이제 가요 이제 가요 아 시험 많이 나오고 이제 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울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명 감독님 수고하세요 하나 둘 셋 수고하세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작가님 작가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장님 PD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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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